오늘은 싱글벙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인간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르노는 여직원 한 명을 잘못 뽑은 대가로 남염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고 그에 따라 수많은 파장이 르노에게 닥치게 되었죠. 재밌는 건 르노차를 구매하려고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는데 르노 프롭션 4천 후반대로 확정난 것 같아요. 가격 공개 앞두고 모든 영맨들 입에서 프롭 기준 4천 후반대 가격이라 말하고 있음 이쯤에서 나온 피셜이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임 이라는 말을 하면서 르노의 신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말하며 돌았냐 누가 사냐 완전 망했다. 저 금액이면 절대 안 산다 소렌토 대기만 더 늘어나겠다. 사전 예약 바로 취소해야겠네요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한 듯. 이라면서 실제로 구매하려고 동호회까지 가입한 사람들은 르노의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르노의 신차가 성공할 거라고 보이시나요? 실제로 르노에서는 남염 논란 탈출했다 선언을 하며 사전 예약이 무려 7천대나 된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심리가 위축된 경기 불안기인데 주말을 포함해 11일 만에 7천대가 넘는 사전 계약을 달성한 건 기대 이상의 성과다. 라는 자화자찬이 보이시죠? 하지만 이건 모두 실제 계약이 진행된 게 아니라 나 이 자동차 살 수도 있어 라고 사전에 미리 말만 해놓은 건데 그게 지금 7천 건이라고 호들갑을 오지게 떨고 있는 겁니다. 조금의 지능만 있는 사람이라면 르노의 신차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대계약이 아닌 쉐보레와 쌍용의 신차 발표 때 사전 계약을 찾아볼 텐데 쉐보레의 트렉스는 사전 계약 돌입 7일 만에 13,000대를 계약했으며 쌍용차는 신형 토레스 공식 계약 수만 48,000대를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의 지능만 있다면 지금 르노의 신차 성적은 아주 처참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건데 재밌는 건 이 기사를 바라본 여성들의 반응입니다. 남염 논란 탈출했나 소렌토 킬러 르노차가 사전 예약 7,000대를 넘겼다. 나는 똑같은 기사를 바라본 여성들을 보여드리죠. 남염 때문에 차 안 사는 척하는 거 봐라 현실은 어차피 돈 없어서 못 사잖아. 라는 말을 하면서 돈 있는 알파남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르노차 탄다 말하는 여성들. 르노가 남염 논란에 탈출한 게 아니라 그렇게 논란 만드는 남자들은 거지라서 애초에 차 살 돈이 없다. 돈 없는 놈들이 나댄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네.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들은 식초인지 와인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르노가 사전 예약 7,000대 달성했다는 걸. 르노에게 아주 좋은 기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여자들이 해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르노 남염 논란 만든 애들아 니들이 살 돈이나 있냐 니들은 르노차 못 사는 애들 인증한 거야. 라는 식으로 마치 남성들이 아무리 지저대도 르노는 잘 나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웃기지 않나요. 진지하게 우리 여성들께서는 르노가 남염 논란이고 뭐고 다 지읍 가고 잘 나간다고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현실 감각이 없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르노차가 소렌토의 킬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렌토는 사전 예약 18,900대이고 한 달에 9,000대씩 팔리며 개같이 잘 나가고 있는데 르노는 소렌토의 킬러랍시고 사전 예약 대수도 딸리고 한 달에 파는 차 대수도 딸리는데 우리 여성들은 뭐가 기쁘다고 저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현실에서는 르노에 대해서 아무도 나쁜 말을 안 한다고 현실을 살라고 말하는데 우리 여성들이나 좀 제발 현실 경제관념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르노 잘 팔린다고 뿌듯해하는데 제발 멍청한 티 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차 사는 사람은 스펙 보고 사지 논란 생겼다고 그 차 안 사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발 우리 여성들이 현실을 사시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초에서 손가락 가지고 난리를 치든 말든 아무 영향 없었다고 말하는데 진짜 본인들 수준을 드러내는 말이네요.